사이버 공격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단 한 대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도 모든 인프라가 순식간에 악성코드에 노출돼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게 되죠. 따라서 강력한 공격에 맞설 강력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삼성 SDS 보안관제 서비스. 전문화된 IT 보안관제 역량을 바탕으로 위협탐지부터 분석, 대응, 인프라 운영까지 삼성 SDS의 통합 보안관제 서비스가 기업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삼성 SDS는 홈페이지 관제, 방화벽 관제, APT 및 악성코드 관제,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클라우드 관제까지 폭넓은 관제 영역을 아우릅니다. 또한 기업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해가 지지 않는 상시 보안관제는 물론 약 20년간 축적한 관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세계 100여 개국 고객사 대상으로 글로벌 통합 보안관제를 수행합니다. 만약 고객사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유입된 상황이라면 APT 장비가 고객사의 악성 파일 다운로드를 탐지하여 보안관제위원에게 알립니다. 보안위원은 악성 파일의 감염 행위와 경로 등을 찾기 위해 AI 기반 보안위협 분석 시스템 스톰과 지능형 위협관리 서비스 TI를 기반으로 발빠른 분석에 들어갑니다. 치밀한 분석 후 분석 정보를 토대로 신속히 유해 트래픽과 악성 유포지를 차단하고 보안관리자에게 경보를 발행합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TI를 활용한 추가 분석으로 추후 감염 PC들의 통신 및 동일한 감염 행위까지 방지합니다. 통합 보안관제로 보안의 위협은 낮추고 기업의 신뢰는 높입니다. 삼성 SDS 보안관제 서비스 삼성 SDS 보안관제 서비스